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하루 중의 구보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구보가 집을 나와 종로 내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시력을 생각하고 행복해 보이는 젊은 내외를 보는 안전지대 위로 오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종로 바닥에, 지금 서울의 종로,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럼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뭐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 작품은 파트가 나뉠 때마다 소제목이 붙어요. 그런데 그 소제목이 구보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렇게 다음 줄과 연결되는 게 특징입니다. 구보는 소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제목을 나누어서 적는 이유는 글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생각을 하면서 독자의 주위를 환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 첫 주어 내지는 성분을 줄여서 그대로 소제목으로 삼은 것은 당시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끊겼어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냥 갑자기 걸음을 걷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무의미함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뭐뭐 한다? 라고 하는 현재형 서술은 현장감을 제공하고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 지금 있는 것처럼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준다. 그렇게 오두커니 다리 곁에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심한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삼 깨달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종로 사거리 방향으로 간다. 이 소리가 되겠죠. 물론 종로 사거리에 어떠한 사무 용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용건도 없어요.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 오른쪽 발이 공교롭게도 왼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우연히 걸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로 내거리로 걸어가는 구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는 것은 결국 뭐야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나는 못 봤다는 거죠. 눈이 상당히 나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냐면 위태롭게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결국 구보는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용을 그냥 있는 텍스트 그대로 본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 지식인의 모습이다. 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함축적 의미 뭐 이렇게 많이 묻겠죠. 만약 그렇게 묻고 싶으면 박스 보기가 이렇게 나와줘야 학생들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항상 보기를 중심으로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한다. 한마디로 대낮 한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짐작은 되네요. 그의 근실을 도와주었으나 그의 막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 맹점이 뭔데 그랬더니 색을 느끼지 못하는 희고 둥근 부분이래요. 시각적으로 눈이 많이 나빠서 문제가 생겼다. 눈동자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즉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안경이 그의 근실을 도와줬다는 것은 다른 물건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근시가 매우 심해. 가까운 건 보는데 먼 건 못 봐. 하지만 볼 수 있게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은 해주었으나 빛깔이나 색을 느끼지 못하는 맹점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해주지 못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총독부 병원 시대 이런 거는 따로 체크 안 했어도 그렇죠. 뭘 나타내는 단어?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울한 안과 제례 제례라는 것은 다시 방문함 이란 뜻이죠.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R4 L3 이게 뭐야? 그렇죠. 오른쪽 눈 왼쪽 눈 시력 검사표 내용이죠.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쇄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시력이 떨어진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구보는 어떤 몸이 체력적으로 되게 병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까? 라고 할 때는 아까 잠깐 문학적 해석에 대한 얘기 있는데 문학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로 뭐냐? 정신적인 이상 상태로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왜?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도시의 걸음을 걸으며 느끼는 소외감과 어떤 고독감 내지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평소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걸 문학적으로 뭘로 표현한 거다? 시력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암튼간에 처음으로 안과의와 의사와 대하였을 때 대면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구보의 어떤 내면 심리를 그대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면부로 뭐만 나와요? 구보의 내면 심리만 노출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제 자신 강도에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강도는요. 센 정도예요. 한마디로 이 의사도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되게 논센스하지 않아요? 안과의사가 눈이 너무 나빠. 그래서 앞에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썼어. 되게 아이러니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거나거나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 내었다. 결국 열병을 앓고 난 후 시력이 나빠져서 안과에 갔던 경험을 떠오르는 구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구보는 아니다. 그래도 구보는 이렇게 읽어야겠다. 그죠? 왜? 쉼표가 있잖아요. 이 작품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쉼표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호흡이 딱딱 끊어지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하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사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쫙 어깨 펴고 앞을 보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을 추스리고 걷는 거죠. 전차설로를 두 번 횡단해서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화신상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화신백화점이에요. 1930년대 30년대 초반 31년인가? 2년인가? 아마 1년일걸요? 그때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국인 최초의 백화점이다. 한국인이 만든 세운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총독부라는 말 그 다음에 화신상회 요건 전부 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였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란가? 젊은 내외가 너댓살대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가 승강기 엘리베이터겠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딱 보고 아 그들은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일상적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점심을 먹을 것이다. 흘끼 구부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행복 이게 뭘까? 구부는 그들을 엎신여겨볼까 하다가 왜 엎신여겨 쓸데없이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 동시에 보면서 그 순간 엎신여기다라고 하는 생각과 축복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참 독특한 성격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구부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양면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부정도 하면서 긍정도 하는 그런 회의론적 상황에 빠져버렸죠.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오면서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부에게 좀 다른 의미로써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다른 의미로써의 부러움이라는 것은 이때 부럽다라는 것이 구부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고 대부분 웬만하면 구부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행복할 거야.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니까. 그런데 4, 5년 이상 같이 살면 이제 볼 거 보고 만날 거 만나고 이제는 같이 맨날 호흡하고 사니까 지겹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기쁨이라는 게 없지 않을까? 맨날 똑같은 인생 아닐까? 그러면 걔네들은 그 부부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권태기에 빠지면 빠지겠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얻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베리베리매니마치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년 이상을 같이 살면 새로운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떤 권태기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결국 백화점에 들어가 어떤 젊은 내외를 보고 그러나 남담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수고기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는 것은 아이를 데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수남이 내지는 복동이에요. 수복이가 나타났잖아. 복동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고 대충 구보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수남 하는 거 보니까 숫자가 목숨 숫자야. 오래 살라는 얘기겠죠. 복자의 아이동자 나중에 복받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라고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에인가 안전지대에 가서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에는 단장 단장이라는 건 짧은 지팡이에요. 결국 뭐야 얘가 지금 특별한 의미 없이 산책 중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한 손에는 공책 공책이라고 하는 건 창작노트예요. 일종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보가 소설을 쓸 때 내지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주변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그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일상적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예술인의 고뇌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본다면 백화점 밖으로 나오면서 행복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구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에도 있죠. 지하철 정거장에 딱 서면 띠가 있잖아요. 바닥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차가 와서 완전히 문이 열리면 들어가나서 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죠. 그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구하고 좀 다르죠.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행복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일종의 소외감 내지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네요.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그리고 구보는 그 외로움과 애달픔 즉 목적지를 찾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 남아있는 것의 구보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위에도 있어요. 안전지대 위에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쉼표가 되게 많이 사용되죠.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 대목에서 쉼표는 결국은 외로움과 애달픔 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구요. 그러한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으면서 또 뭐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일종의 글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스타카토를 끊어주는 그런 효과를 줘요. 여기까지 안전지대 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전차에 뛰어오르는 구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중 한 챕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현실을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 현실이 드러난 부분을 본다면 요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가 구보가 경선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보고 느끼기만 하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 도시 지식인들은 근대화된 도시 경성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중 구보는 이라고 하는 구보가 집을 나와 종로 내걸이를 걸으며 자신의 시력을 생각하고 행복해 보이는 젊은 내외를 본 후 안전지대로 오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